중딩이와 둘이서 상하이 자유여행 삼박 사일 대항항공 기내식 푸동공항에서 질문 최치입니다 디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갑니다 호텔로 이동 중이고요 더 이튼 호텔입니다 시트가 깨끗하고 화장실이 넓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멋집니다 우캉 멘션입니다 호텔에서 택시로 이동했고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캉 멘션에서 보이는 가로수 길입니다 유치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내부는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임시정부를 나와서 저희는 식당으로 갑니다 딘타이펑 맛집에서 탄탄면과 딘섬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서 저희는 호텔로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호텔로 가면서 택시 밖에서 보이는 풍경을 찍었습니다 택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호텔 앞 패밀리마트와 토마토 편의점이 있었고요 과일 가게에서 귤을 샀습니다 더 잇은 호텔입니다 더 잇은 호텔입니다 야경이 정말 멋집니다 낮에 찍은 사진입니다 두째 날 저희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갑니다 2층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았고요 온갖 동물들이 모형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원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예원 근처이고요 예원 근처 맛집을 찾아봤습니다 미슐랭 맛집이고요 저희가 주문한 음식입니다 저희는 예원으로 갑니다 연못을 지나서 예원으로 왔습니다 예원에는 외국인이 정말 정말 많았고요 중국의 핫한 관광지입니다 여기는 예원 근처이고요 저희는 카페에서 음료수를 사서 와이탄으로 걸어갑니다 동방명주가 보입니다 중국에서 와이탄이 가장 멋졌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빛이 들어오고요 동방명주가 보이는 반대편이 바로 와이탄입니다 여기가 바로 와이탄입니다 저희는 그랜드마덜 식당으로 갑니다 동파육과 마파두부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셋째날 저희는 디즈니랜드로 갑니다 트론을 가장 먼저 탔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주토피아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줄 서서 주토피아 내부에서 탈 것을 탑니다 토이스토리 랜드입니다 셀틀러가 고기 원하는 간의 핫한 관광지 호텔로 돌아왔고 다음날 푸동공항으로 갑니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았고 대한항공 기내식입니다.